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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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놀이로 하루를 시작하는 윌벤져스네 아이고야 이거 뭐 퀄리우드급인데요 이거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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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어울릴 게임이 오랬다 어우 어떡해 이렇게 가까이 되게 벌린 것 같은데? 공이 그대로 말랑말랑한 거라 되게 무덤덤하네요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봐? 누울 자리 보고 그렇죠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그럼 몸 개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죽으러 갑니다 멘틀리 형 쓰러졌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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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오 이제 제대로 학습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이게 빵기긴 거 같은데? 저 자세에서 나오기가 쉽죠 빵기긴 거 같은데? 가스가 좀 많이 찼었나 보이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가야 우리 놀이터 타자 놀이터 왔습니다 자 출시되어 윈님 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 봐 그래 숙달된 종교의 시범을 보고 어떻게 해? 어머 뒤로도 타요? 아 뒤로 타요? 어머나 어머나 와우 왜 맨 맨 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나? 제고하이스 남자 나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나? 아빠가 하는 거 봤나봐요 아빠가 하는 거 봤나봐요 아빠가 하는 거 봤나봐요 아빠가 하는 거 봤나봐요 아빠라고 아이 귀여워 야 저처럼 제일 힘들어 그 다음부터 축축축 나와 보여줘봐 옆으로 발로 브레이크 벌면서 내려오는 자 여기 왔지 슝 그냥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형아가 형아가 형이 받아준대요 응 어? 형이 잡아준대 가자 형이 잡아준대 어 노래요? 그냥 믿고 내려가 내려가 오 성공 내려가 잘 내려왔어요 잘 타네 계속 타는 건가요? 잘 탄다 잘 타 재미 붙였어요 이제 내가 점프했어요 어머나 오이야 오이야 아니 뭘 그렇게 점프해 저 맘때 되면 이렇게 날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형이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어? 또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래층 민폐야 어 뱅 조심 헤이 헤이 아니 오늘은 점프로 좀 무리해요 아가 너 따라하잖아 아가 날요 아가 날고 싶어? 알았어 우리 날자 뭐 하시려는 거죠? 뭘까요 오늘은 또 뭘까요? 오늘도 설마 벽에 테이프로 붙이고 어우 근데 충분히 날 것 같았는데 뭐야? 아욤오오‑ 저렇게 career 아 윌리엄 너무 궁금한가 봐요. 집에서 엄청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 손으로 들이 되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나도 윌리엄. 너 아가 날아가는 거 봤어? 윌리엄 날아요. 윌리엄도 날고 싶어? 봤지 아가? 그런데 윌리엄 될지 모르겠네. 그래 윌리엄도 풍선 한번 묶어보자. 됐어 됐어. 왜 안 떠 근데? 왜 나는 안 떠? 안 날라가. 안 날라가지. 난 묶어 보여? 너는 조금 무거워. 난 날라가고 싶어. 날라가고 싶어? 어떻게 해. 날라가고 싶어서 옷도 벗어요. 아 이래도 안 돼 마지막 그것까지. 그게 줄여야 되는데 그쵸? 속상한가 보다. 친절하게. 진짜 날라가고 싶어? 여기 너무. 기저기? 기저기. 잠깐만 잠깐만. 방법 하나 있긴 한데 아빠랑 나가볼까? 네. 알았어. 옷 입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윌리엄을 위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아 힘내라 힘. 뭐야? 여기가 뭐 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거 아빠야. 아빠? 뭐 보고 오는 거죠? 윌리엄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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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배워볼 수 있대요. 초고속 바람을 타고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도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전에 슈퍼맨에서 제가 하늘 나는 모습 보고 윌리엄이 아빠 슈퍼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윌리엄도 알 때가 왔어요. 요즘 맨날 쩍하고 날고 싶다고 하거든요. 스스로 하늘 날 때 그 짜릿한 감정. 오늘이에요. 야 근데 아이도 강요? 슈퍼맨. 진짜 눈을 못 대네요. 슈퍼맨처럼 내려와요. 스파이더맨처럼 내려와요. 이거 진짜 근데 정말 자유자재로 도시네요. 멋있지? 봐봐. 윌리엄도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 네. 내가? 뭐? 네. 안녕하세요. 수영아도 오셨나요? 예예. 4살부터 가네요. 아 그래요? 4살? 너 몇 살이지? 4살. 4살, 4살, 4살. 밴 틀니는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돼요. atas.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앞서서 저희 점프점프하러 가야 해요. 예? 점프점퍼요? 점프가 뭐예요? sí 아니 너. 자 몸치야 몸엔 잊을LED아jinf ctb레는 вполне 같아요. IT onde 태어나 Either way or 그래서 몸부림 단렐롬 throws다르지만. 분리assen. 몸풀기로? 할 거면 발은 뛰는 게 우선이야. 또 높이. 예수님 네 같은arthBa catalay to the right all while vergeleton 자기가 생각이 나지 PentagonIt to some solidity or gather Holaway. 다시 올라가 봐. 뭘 아니야 앞으로 안 보여줄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봐 봐 아빠 봐봐 lots of fights 선생님 어, 괜찮아요? 저거? 아, 땅 땄어요. 엉덩이랑 땅이랑 닿았어요? 아, 저게 늘어났으니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슬격받아요, 윌리엄도. 아니, 찢어진 거 아니에요, 저거? 꼬리뼈 다친 거 아니에요? 어, 되게 아팠어. 어, 뭐야, 너? 어, 뭐야, 너? 개구리. 개구리. 아가, 얼마나 잘 뜨는지 한번 보여줘 봐. 벤틀리더. 벤틀리더 하게요? 아, 너무 싫텐데. 아, 나, 나, 나! 중심 잡기 힘들텐데. 뭐야, 지금 옆에서 뛰니까. 아이고, 옛날에 이게 저도 생각나네요. 옆에 친구들 뛰면 제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떴어. 친구들이 다 넘어져서.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야! 어디를 하는지 방해었던 것처럼. 아, 귀여워. 자, 다시 도전. 마음대로 안 돼요. 정신없, 정신없어요, 지금. 기를 모아. 나, 나, 야! 고! 아, 갑니다. 어? 어, 살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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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니지. 공격. 공격을 피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어, 적응했어. 어머나. 이제 좀 즐깁니다. 아이, 귀여워. 모자를 벗는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다는 건데요. 오, 스텝이 달라요, 달라요. 고고고고고. 아, 그 프랭폴린 스텝을 익혔네, 이제. 아, 형이 지나가도. 강렬한 눈빛으로. 아, 이제 중심도 잘 잡네. 너 그거 확실히 들었어? 네. 아, 형이 뭐라고 하는 건지? 예, 베이비. 예, 베이비 했어? 너 지금 준비 다 된 거야? 예. 이제 몸 다 풀린 것 같아요. 저 이제 날기만 하면 돼요. 나야, 가요. 여유이. 예. 예, 나יו 오늘. 속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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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